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보수 진영의 후보로 세 차례나 출마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회창 총재가 벌써 올해 87이 됐네요. 주장은 이렇습니다. 대선은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후보와 정당이 죽자 살자 싸우는 선거입니다. 누군가가 대한민국의 선거는 소용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난장판 가운데 뱀들이 소용돌이에 빨려서 하늘로 막 올라갑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한마리는 용이 되고 나머지 별들은 땅에 떨어져 너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너부러진 병 한마리였던 셈입니다. 당시에도 김대업씨의 그런 병풍사건 허위조작사건처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고 이 공세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가 됐던 분이 바로 위회창 후보를 겁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조작 의심 같은 것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선관위가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인터뷰이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활동도 위회창 씨가 잘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회창 씨가 이번에 이런 말 3구 대선에서도 우리 사회가 선거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원로로서 따끔한 이야기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습니다. 다만 위회창 씨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제가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하던 시절에 4.19가 터졌습니다. 밧줄소가 텅텅 비었습니다. 요지부동의 권력도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면 허약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 되고 맙니다. 정권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태우 정권 시작 때 선관위원장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그때도 경선 캠퍼 출신이나 민변 출신 등 자기 편을 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선관위가 눈치를 보거나 시원찮게 굴면 무시당하고 헌법기관이면서도 아침이나 하고 별 볼일 없는 기관처럼 취급받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무리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시절에 교육을 받았던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정성이 이렇게 심각하게 의심받는 그런 것은 군부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인 것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가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무슨 놈의 여론조사가 이런 것이 있을까 싶은 것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모든 시민들은 드디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기 시작했다. 그런 미심쩍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색이 짙은 교통방송 tbs가 발주하고 그리고 수행기관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행한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안철수 5.8%를 얻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무슨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이긴 걸로 나온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확 앞서는 결과로 발표하기에는 좀 멋쩍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계획에 이렇게 서서히 앞서가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뜬금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기사를 보고 몇 분이 썬소리를 합니다. 정승희 시민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냥 막 조작해서 올립니까 정말 그렇고 그렇습니다.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홍순구님은 이분들이 어디형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승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아주 조롱조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건험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더 직설적으로 이런 여론조작에 비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발을 분명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답니다. 공공선거 세력이 내민 추악한 발톱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중에 써먹기 위한 복잡한 공공선거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또 국토본 상임 대표가 주장합니다. 내친 김에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는 또 이런 해설을 따합니다. 이제서야 좀 이상한 걸 느낀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라면서 이재명의 상선 곡선으로 여론조사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몇 시간에 그런 여론조사 공포 금지 기간인 깜깜히 전국을 보낸 뒤에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당선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마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게 안 보이면 큰일입니다. 지금 뭘 해야 하느냐 바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민경욱 정말 소위 선거 공정성의 1인 전문가죠.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게 안 보인다면 큰일이라는 이야기죠. 민경욱 국토본 상임 대표의 전망처럼 아주 위험하고 자의적이고 불순한 여론조사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초작업이나 중요한 도구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게 됩니다. 공병호 tv는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7시간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역전 tbs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2월 21일자 여러분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 5천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문제 없다. 단 6%입니다. 문제 있다. 가로열고 이상하다. 93%입니다. 잘 모르겠다. 1%입니다. 무려 4만 5천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 93%나 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가 미심쩍다. 여론조사의 조작이 무엇인가로 연결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같은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국민의 힘은 선거판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하기 이게 합법입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대신에 바코드 사용하기 이게 합법입니다. 사전투표 먼저 개표하기 이게 합법입니다. 그리고 수개표 원칙으로 하기 이게 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관위에 요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에게 법대로 해달라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달라고 요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야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불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는 합법적으로 하자 법에 따라 하자는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나서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것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권력을 행성하는 과정 권력을 교체하는 과정은 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소중한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합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과 윤석열 선대위는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 전망은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